내 얘기 들었어? 그러시오. 그 집 앞에서 잔다 봤는데. 누구요? 뭘로요? 술 됐으면 자빠질 할 것이지. 네. 가족게임. 응? 같이 먹어야지. 아니, 저 개는 뭐 시키고 어디서 치킨 지랄. 왜 이 지랄이요? 아니, 이 새끼 눈깔이 왜 이래. 어디 이란 데 누가 물은? 누가 이. 아, 뭔데? 똥. 아니, 그냥 이팔 청축이 되었어. 이거 니가 한 거 봤지? 너희들 많이 이빨. 뭐더러는 똥군형이냐? 늘 사시오! 자, 정말. 다 같이 기념사지 않냐 씨박자 자 하나 둘 셋 아저씨 아이고 지금 몇 시인데 그냥 벌써부터 꽐라가 됐어 아 뭐인거 씨박 아 씨박 갑자기 달려오니까 다 깨우러와서 이사단 난거 아냐 인마 다 깨우러와서 이사단 난거 아냐 인마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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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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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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